에이아이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앞두고 때아닌 가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요일인 4일은 전국 곳곳에 예년 이맘때 늦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텐데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부경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사이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아침기온은 18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지역 22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기온은 14도에서 17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특히 6일 월요일부터 7일 화요일까지 전해상 물결이 최대 5.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구름이 지난 뒤 기온이 한자릿수로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부터 11월 9일 목요일까지 아침기온이 14도에서 19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0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 기온 변화가 가장 큰 계절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차와 함께 건강한 제철 음식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